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특검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그냥 깔아뭉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 모양이구나.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장동 의혹이란 수령을 빠져나갈 일종의 국면 전환용 소재가 필요했구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1월 10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접하면서 든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 없는 특검 적시 수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 비슷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 측의 고심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아주 고스란히 묻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조건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수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입니다.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자신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곽상고 아들 50억 원 퇴직금 및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에 운영하는 분양 대형 업체에 전해진 100억 등의 자금 흐름 조사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개발 방해 및 배임죄 민간개발 이익 투자 배분 설계 등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자신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번 관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입을 통해서 특검 수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펄쩍 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저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지만 안 하겠다는 것을 또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 그리고 의문이 남는 점 등은 특검이든 어떤 행태로든 간에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는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역력한 시도가 들어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라고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 후보의 가족과 또 총장 부인 등이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듬 말씀드리게 되면 조건부 특검 수용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은 어차피 특검의 전제조건들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국민 일종의 제스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겸표의 고민거리는 자신들은 국감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 두 가지의 괴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겸표에서는 대장동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상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조건부 특검 수용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이 나오자마자 외곽에서는 여론 조성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 여러 주요 인물들 가운데 즉각 의무 사격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제시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다. 현재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잘 집어냈고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범위를 곽상도, 하나은행, 박명수 그리고 국민의힘 방해책동 등으로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가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꼼수에 속내를 간판 반대 측에서는 강력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정의당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궁식한 답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건부 수용은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궁식한 답변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결자 해제의 자세로서 특검 전면 적각 수용을 결단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늑장 수사였고 부실 수사였고 봐주기 수사 3종 세트로 충분히 미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얼마나 더 미진해야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따끔하게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비판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이재명 후보의 의도를 콕 집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은하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에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또 하나의 하명이자 면피욕 발언에 불과하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코운에 몰린 이재명 후보의 마음도 다급해진 모양이다. 야당이 그렇게나 요구하던 특검에 대해서 오늘에서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미진하다 면이라는 그런 단서 자체가 틀린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미진했다.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남겨선 어설픈 압수수색 총격과 졸속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징되는 부실 수사, 늑장 수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한편 인상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질문을 받고 나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이 발언을 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지지율 답보의 최대 방해 요인 가운데 하나인 바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강하게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상국가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벌써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특검도 추진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쯤은 결론이 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건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음에 해당하는 경쟁자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가 있을 것으로 그동안 예상해 왔습니다. 여기저기 마구 소음을 내서 대장동 개발비리에 쏠린 국민들의 이목을 눈길을 관심을 돌려야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는 검찰과 여당이 한 팀이 되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건에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인가 이런 공작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부터 국민들의 이목을 확실히 돌리기 위해서 반대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획수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심거립니다. 아무튼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라 조작이 일상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특권 이외에 어떤 제수조를 사용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